이 영상이 보시다가 필요하신 분은 하얀색 남박 필요한거 하시면 이 DVD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DVD에는 지루박 손킷이 들어가 있고, 트로트 손킷을 넣겠습니다. 우리가 보도장에서 트로트업 주게 되면 사람이 많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가기가 힘들어요. 이만큼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제가 DVD 처음으로 봤었지만, 제가 며칠 전에 군자동에 있는 콜라텍에 갔는데 정말 이사리밖에 못해갔더라구요, 잔발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만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로트는 여기서 양손잡고 여성을 이렇게 돌립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누우고 있을거죠 사람이. 그럼 이 상태에서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주시면 돼요. 돌아주시는데 한밖퀴든 열밖퀴든 상관없습니다. 단, 자기가 돌았던 원위치에 서주시는데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에요. 열밖퀴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이 위치를 쓰고 이번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 작성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도시는거에요. 이렇게 돌다가 역시 이때도 자기가 서있던 자리에 쓰셔야겠네요. 이렇게 쓰면은 아주 헷갈려. 그래서 여기서 끝에 쓰면 여기서 쓰시는거에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여성을 딱 말아서 이렇게 틀어요. 이렇게. 이렇게 틀다가 여기쯤 썼을때, 썼을때 다시 반대로 틀어서 역시 이것도 열밖퀴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서주면 좋다. 그래서 틀어집니다. 건너가요.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자 이번에는 관절껍기. 자 관절껍기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역시 뒤로 가주는게 좋아요. 그래서 공간이 확보되면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서주십니다. 자 그래서 가다가 이번에는 남자가 도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줍니다. 예쁘게. 항상 원위치. 그래서 자 공간이 확보를 시켜놓고 남성이 통화도 되세요. 자 이제 마무리 내려갑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거리. 자 놀고 있죠? 아 자리가 없죠? 그러면 다시 백으로 어깨거리. 다시 앞으로 가면서 어깨거리. 역시 열 번 해도 되지만 시간 관계상 두 번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에도 이렇게 이렇게 걸어봐요. 자 이번에는 돌아서 이렇게 떨어지세요. 그래서 여성을 남성이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마무리. 마무리를 들어서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시켜놓고 여기서 걸어가다가 여성이 남성이 뒤로 돌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자 여기서 좀 친한 파트너나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목 뒤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쳐서 이번에는 안고 돕니다. 안고 도는데 이렇게 여덟 안고. 이번에는 발을 쳐줍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서. 돌아서 다시 돌아서. 자 이제 마무리 취해야 되겠죠? 자 마무리 이렇게 갑니다. 자 트로트 송표제 연결동 내니까 마지막에 여기서 남자가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자 가면서 손을 맡겨 잡고. 자 또 뒤로 오고 돌고 있으니까. 가면서 요거 내려놔. 그리고 안 내려놓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는 트럭. 그래서 공간이 확보되면 등 뒤로 건너가서. 어깨에다 손 놓고. 다시 또 바꾸자. 자 그래서 다시 가면서 내려놓고. 다시 한 번 틀어줘요. 자 뒤로 물러났다가 두 번 건너갑니다. 두 번.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바꾸자. 자 트로트 욕구만 하셔도. 한 공을 칠 수 있겠죠? 자 뿐 때는 여기가 되겠어요. 자 여성을 앞에다 놓이는데 여기서는. 자 여성을 그내로 내 주위로 돌게 해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어? 자리가 없죠? 그럼 다시 한 번 여성을 내 주위로 돌게 해서. 이렇게. 자 이번에는 남자가 서 있으면서. 아 재미없게 해서. 남성이 돌아서 트로트.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남성이 돌아서 트로트. 이렇게 갑니다. 자 마무리. 그대로 해서. 자 여기서부터는. 자 마무리. 좋습니다. 그래서 등 뒤로 건너가서. 여기 건너가서. 이렇게 남성이 손을 바꾸는 기술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건너가서. 이렇게 남성이 손을 바꿔요. 자 이번에는 바꾸는데. 건너가서 머리를 돌아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아까는 허리였는데. 건너가서. 이렇게 머리를. 어? 둘나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을 이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손 잡고. 이 손 잡고. 건너가서. 계속 이렇게. 바꿔서 돌 수가 또 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건너가서. 돌아서. 이렇게. 머리를. 머리로 돌아가서. 자 좁은 데서 출되니까. 얼마 많이 못 갑니다. 얼마 많이 못 가요. 그래서. 크다.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여성 앞에 와서.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트리는게. 트로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했으니까. 한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순서들을 보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자. 안세인 사교 댄스. 감사합니다. 자. 안세인 사교 댄스. 감사합니다.